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걸를 어.. 퓨즈가 일단 있는데 넣을려고 하니? 뭐라고 하면 안돼요 예비 퓨즈가 필요하대요 그럼 이 퓨즈가 아니라는 소린데? 텐타칸님 어서오세요 근데 텐타칸님 그냥 그냥으로 들어와 그냥으로 보이는데? 예비 퓨즈라 퓨즈 잠깐만 혹시 예비 퓨즈라 예비 퓨즈라 예비 퓨즈라 예비 퓨즈라 ج shame 예비 퓨즈 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뭔데요? 이거 뭐 이렇게 이런데 숨겨져있나? 이건 뭐지? 여기 퓨즈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퓨즈가 하나 밖에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필요한 것 같애. 지금 별다른 용도가 없더라. 지금 별다른 용도가 없더라. 지금 별다른 용도가 없더라. 지금 별다른 용도가 없더라. 또 필요한 용도가 없더라. 근데 센터카님 그 뭐야 이 게임 해보셨나? 아 나 미치겄네 저 문구는 그거잖아 초보 운전 아 저 문구 뜨니까 그거 생각나는데 초보 운전들 초보 운전 할 때 초보 운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 뒤에다가 뭐 써놓잖아요 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게 어 음 뭐지? 안 건들면 양보 건들면 람보였나? 안 건들면 양보 건들면 람보였나? 뒤문구에다가 그 뒤 뒤 뒤 뒤 뒤 뒤 뒤에서 보이게끔 진짜 그거 달아놓잖아 자기 초보 운전이라고 그런거 운전은 초보 성격은 람보 뭐 이런것도 있었나? 아 여기 세군데에 갈 때가 있는데 세군데에서 그 뭐 다 했거든요? 안 가본 데는 여기뿐인데 왜 아유 먼지가 이게 먼지를 털어내면 뭐가 되려나? 잠시만 잠깐만 이거 또 5번으로 해놓고 빗자루를 쓱싹싹싹 아 저기다 퓨즈를 한번 세상에 내가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거야? 나도 몰라 인마 니 생각이 뭔 생각인지 뭐 좀 알려줘 힌트를 좀 줘 게임아 반성이요 반성 템타크님은 그때 없었나? 제 방에 스스로 잘못하면 스스로 반성하는 아치지 않나? 템타크님은 어쩌지? 어쩌지? 음 먼지를 먼지를 털어내? 저기 발전기 거기에 있는 먼지를 털어내는건가? 발전기 거기에 그 먼지 그 털어내는 아 근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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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스페어 퓨즈 스페어 퓨즈 좀 가봤자 뭐 별 도움이 안되고 내가 온대고 내가 온대고 여기 왠지 나중에 가면 숨어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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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데리 없이는 안될것 같다고 하고 이거 뭐야 보급벽이라 보급벽이라 보급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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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설마 이 아래 내려가서 뭐 빗자루로 뭐를 해야되는건가 빗자루로? 슥슥슥 슥슥슥슥슥슥 아... 저기 어떠한 어떠한 그... 그것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어쩌죠? 여러분 어쩌죠? 여기서 꽉 막혀버렸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는건가? 어... 잠깐만... 다시 한번 그 노트를 보죠 음... 음...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무전기가 없어졌다 무전기가 없어졌다 비상시 대처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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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모스보호가 여기 있구나 자... 자 아까... 아까 모스보호를 한번 모스보호를 한번 모스보호를 저기 있네 이게 모스보호를 알면은 나는 군대에서 모스보호는 못 배웠고요 수기밖에 못 배워서 그... 그... 깃발 두개로 말하는게 있거든요 멀리서 사람 이렇게 보면은 깃발로 이렇게 뭐... 전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배웠는데 그것도 뭐 내가 원래 배워야 되는게 아니라 그냥 심심해가지고 원래 말년에 할게 없어요 그래서... 통신병 애들을 불러다가 야 수기해봐 수기를 사랑해 해봐 야 수기로 너를 영원히 사랑해 해봐 말 시켜놓은 다음에 그거 야 기억이 뭐야 니은이 뭐야 따 따 따 따 따 잠깐만 잠깐만 다 따 따 다다 따따따따따따따 두번이 뭐 뭐냐 다섯번 두번 다섯번 짧게 두번 길게 잠깐만 이거 적어야겠는데 하핰 나 게임을 적으면서 해야되네 미쳐버려봤네 자 따따따따따 다섯개는 H에요 짧게 두번 길게 두번은 어 길게 두번은 M 자 따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아 H가 아니구나 O구나 O 따따따따따 O M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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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O M S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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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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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이구나 다시 그 다음에 짧게 두번 짧게 두번 짧게 두번 아니 길게 길게 세 번 짧게 두번 길게 세 번 짧게 두번 길게 길게 세 번 짧게 두번 연결되어있는거 세 번 길게 세 번 짧게 두번이 없네 길게 세 번 짧게 두번 길게 세 번 짧게 두번 아 여깄다 8 자 여태까지 나오 오 오 오 오 오 S308, 아, 358 O M S 3 O 8 이게 뭔 소리지? F F F 잠깐만 아,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 숫자 아닌가? 아까 비밀번호 숫자 잠깐만,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다 숫자여야 되는데 M이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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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인 것 같은데 S가 3번이니까 7 3 0은 뭐였지 이거에 3 8 5738 자 5738이에요 아까 숫자 누르는 데가 있었지 5738 모스부호를 비밀으로 날려주더니 근데 이거를 하려면 발전기가 있어야 되잖아 아 나 미쳐버리겄네 보조빙도 발굴집 아니 여태까지 모스부호 열심히 해서 숫자를 알아낸구만 발전기가 있어야 되 이를 어쩌면 좋노 깨져 안깨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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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를 얻긴 얻었는데 발전기에다 넣어 놓고 아 이걸 어떻게 조합을 해야되나 저 상자요? 상자를 낙떠러지로 이거 뭐지 프로판 가스통 고압축 이거? 이거? 근데 가져가질 못하는데? 가져가질 못해요 이거 왜냐면 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떨어뜨려 볼까? 깨어버린 다음에 밀어 밀어 패션 흠 흠 뭐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다 하아.. 빗자루를 어디다 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죠? 내려가도 별거 없을거 같은데? 어! 뭐야! 아니! 여신은 공략 찾아보고 왔군요 여신은 공략 찾아보고 왔군요 그죠? 내 머리 맞춰요 자, 퓨즈 예비 퓨즈가 필요하다고? 어.. 일단 그럼 이건 했으니까 어.. 사용성 설명서를 그대로 하죠 자, 해당하는 밸브를 돌려 유수를 가동합니다 밸브? 어떤 밸브? 어떤 해당하는 밸브가 그 어떤 밸브야? 유수로 가동합니다 하니까 어.. 물 물 물 물 이거 그리고 그리고 냉각 시스템을 가동한 과열 방지함 냉각 시스템 냉각 냉각 액체 액체 자, 냉각 시스템 어.. 압력이 안정권에서 증기를 배출합니다 이게 증기인가? 이게 증기인가? 아.. 일단 증기 아.. 이게 증기가 아닌 것 같애 이게 증기가 아닌 것 같애 야.. 이거 아닌 것 같애 아.. 뭐.. 이렇게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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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로 가동하십쇼 그 다음 메인레버를 작동하십쇼 자, 메인레버 이때 쓰는거였구나 흠 흠 흠 흠 자아 이때 쓰는거였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공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구나 자, 1번 어.. 어.. 그 다음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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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지 이게 2번 다음에 이거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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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 4번 다음에 이거 5번 이거 있음 더 좋아요 어? 사용설명서 유수를 가동합니다 냉각시스템인가 그게 자 일단 이거 하고 유수를 가동합니다 이게 물 이거 2번 그리고 이거 이게 3번 그리고 이게 4번 이게 증기 같거든요 증기는 이게 뭔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것도 아니다 자 자 벨브 냉각시스템 공기배출 유수냉각시스템 공기배출 그리스 이게 이게 그리스인가? 유수 아 이게 냉각인가? 아 이게 유수? 이게 냉각? 잠시만 잠시만 저게 냉각 이게 냉각 같은데? 잠시만 어 이거대로 해봤는데? 목표야 목표야 목표가 살아남는거겠죠 뭐 빠져나가는거에요 여기서 탈출 아 아 이 빌어먹을 자 하고 물을 나타내는 기호인가? 이건 정말 뭔지 모르겠다 액체제어 이게 액체제어니까 이게 냉각시스템 같고 음 유수를 가동합니다 냉각시스템 유수 냉각시스템 증기 그리스 차례대로 해볼까? 영웅 차례대로 해보면 당연히 안되겠죠? 유부 유부 연압 유부부 네 유부부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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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시스템 이게 유수라고 치면 이게 냉각시스템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 아니 아니 그 다음에 증기 증기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아닌가 아 표시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런 빌어먹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감독관의 경고 흠 G7G 흠 어 해당하는 밸브를 돌려 유수로 가동합니다 해당하는 밸브가 뭔데 어? 여기 밑에 뭐 있다 아 이게 잘린거 같다 아니 아니구나 씨 냉각시스템을 가동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압력이 압정권에 될 때까지 증기를 배출하고 흠 그리스를 흐르게 하여 누수가 일어나짐을 확인하십시오 맨 밸브 맨 밸브를 돌려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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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밸브구나 이게 이게 메인 밸브 흠 흠 아 죄송해요 맨 처음에 계속 저것만 첫번째로 했으니 저게 메인 밸브야 유수 자 이걸 돌려서 유수로 과열하고 그 다음 냉각 그 다음에 증개 외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인거 같구요 그 다음에 이게 메인 밸브를 F-YON 나 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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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게 메인 밸브인건 확실해 저게 그죠 그러면 음 음 p 이거부터 해볼까 이렇게 쯧 이거부터 해볼까 이렇게? 이거하고 이렇게 증기배출하고 그리스 맨발브로 돌려주고 꽝 우구구구구구구 책그리스가 아닌나 물표시가... 방울표시가 물표시 같은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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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인가? 옆으로 물결 이게 그리스 같다고요? 물을 나타내는 기후인가라고 했는데 음 이게 그러면 이게 물방울이고 흐름제어가 이거면 이게 다음일거고 이게 그리스라면 안 돌려줘 아니 사용설문서를 좀 제대로 아유 그냥 해당하는 밸브를 열어 돌려 보조 유수를 가동합니다 냉각시스템 가동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압력이 안정권에 들때까지 증기를 배출합니다 증기배출 아니 유수 흐름관리 그 다음에 증기배출 아 이거 이렇게 해 왔잖아 근데 혹시 여신님 지금 찾아보고 오신거 아니에요? 나 괜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살짝 기대하고 있었는데 찾아보고 오신거 아닌가 해서 뭐에요? 빨리 말해 빨리 말해 뭐야 뭐에요? 뭐에요? 이상우사엘 이거 먼저 라고? 이거 먼저 할생각은 한번도 못했네 이거 먼저 할생각은 한번도 못했네 뭐에요? 와 저 물방울표시가 그리스였다니 이제 불이 들어오네 아따 박다 자 자 그래 나머지 에선 다 했고 어 어 어 어 어 드디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드로 가라고? 철종망을 지나 오른쪽으로는 관상도 안쪽으로 갈 길 있는 것 같다 어디로 가라고? 철종망을 지나 오른쪽으로는 관상도 안쪽으로 갈 길이 있는 것 같다 쟤가 있잖아 쟤가 어떻게 지나가 쟤가 어떻게 지나가 5738 잠깐 오오오 안닿는데 야 가 고기먹어 고기 고기먹어 고기 야 고기 야 고기 야 고기 먹어 고기 야 고기 야 고기를 먹어 아휴 이거 어떻게 뱀벼 어 뱀벼 어 뱀벼 보이지 강하지 어 오오 잠만잠만잠만 아휴 씨 아휴 이거 어떻게 해 아휴 이거 어떻게 해 아 아이고 아휴 씨 아휴 이거 아휴 이게 집 맘에 이게 조정이 정말 힘들어요 아아 조정이 진짜 개떡같은 조정 진짜 아휴 아휴 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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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 좀 나지만 괜찮대 안 괜찮고 보인다 이쪽으로 오라는 거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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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타이란트님 방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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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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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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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아... 아... 전투 한번 해보자 덤벼 아... 아... 이건 또 아... 아... 진짜... 아 이게 그 개떡같애 하는게 오늘 숙소에 우린 넥 voor MOONster이 shouldn't be applied to the Алекс to a monster and the monster is thirsty for produce from the place within your gift. By the way, you can call me Wren. It's not my name you understand but I am sure you will agree, it is a name rather similar to a cardiac. 여긴 이겼다. 아 자! 주인공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발꿀치 장비실 장비실로 가면 되나 아 센터크님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해요 어 야 뭐 이제 안 무서워 대충 어 어디가냐 임마 아이고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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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으이씨 아 납쓰 아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 아이가 으아 Пред구는 안 해 안 해 안 해